이번 시간에는 아주 재밌는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스팀이 없으면 어떡하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파이썬을 이용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전 시간에는 index.py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이것이 웹에서 구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웹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웹 애플리케이션은 아이디라고 하는 값으로 웹 이라고 하는 입력 값을 현재 받고 있는 것이고 html, css 이렇게 입력 값을 무엇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출력하고 있는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tml가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점 html은 언제나 똑같지만 파이썬과 같은 기술을 이용하면 다이나믹하게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여러분이 목격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 CGI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좀 살펴볼게요 좋은 팁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 좀 어렵게 느껴지면 검색엔진 들에는 이미지 검색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는 CGI라고 검색해 볼게요 뭐죠? 당황스럽네요 아주아주 당황스럽습니다 그건 CGI보다 훨씬 더 유명한 컴퓨터 그래픽과 관련된 것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CGI, 그리고 웹이라고 하면 웹과 관련된 CGI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화면에 보니까 웹브라우저에서 어떤 데이터를 전송하면 HTTPD는 웹 서버거든요 웹 서버가 CGI 애플리케이션 우리에게는 index.py라고 하는 파이썬의 문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이 호출이 되고 그때 어떤 정보들 사용자가 요청한 쿼리 스트링과 같은 정보를 CGI 애플리케이션에게 주겠죠 그러면 CGI 애플리케이션은 그 정보를 참고해서 이렇게 output을 출력하면 그 출력된 결과를 웹 서버가 받고 웹 서버가 웹 브라우저에게 그것을 응답해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웹 서버와 여기 CGI 애플리케이션 사이에는 서로 간에 교류할 수 있는 일종의 약속과 같은 것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여기 HTTPD라고 되어 있는 웹 서버 웹 서버가 하나가 아니라 아파치도 있고 Nginx도 있고 또 뭐가 있나요? 아무튼 여러 가지 웹 서버가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언어들 파이썬 또 PHP 또 뭐가 있나요? Java, Ruby 이런 여러 가지 언어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웹 서버와 여러 가지 언어들이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쉽게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둘 사이에 어떤 표준화된 약속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바로 그 약속이 뭐냐면 CGI, Common Gateway Interface 라고 하는 겁니다 전 사안에는 컴퓨터공학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 그렇죠 이런 식으로 CGI 같이 약속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이제 우리 가정에 있는 컨센트 가정에 있는 거 아니겠네요 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컨센트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그리고 이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생긴 구멍은 반드시 예를 들면 220V에 몇 암페어에 몇 헤르츠가 흐를 것이다 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 전기를 원자력발전으로 만들건 또 뭐가 있나요? 수력으로 만들건 풍력으로 만들건 상관없어요 이렇게 생긴 구멍으로 220V를 보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해서 연결되는 가전제품은 그 가전제품이 컴퓨터건 또 전등이건 또 스마트폰이건 상관없습니다 220V를 수용할 수 있는 가전제품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기와 같은 이러한 표준들은 아주 간결하면서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완고한 뭐랄까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러한 제약으로 인해서 전기를 만드는 쪽이나 전기를 사용하는 쪽이나 안심하고 각자가 원하는 바대로 자유롭게 무언가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구속이라는 것이 꼭 구속이 아니라 이러한 표준화된 기술들은 자유를 위한 구속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CGI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CGI가 최초로 등장한 이후에 CGI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은 CGI를 잘 쓰지 않고 CGI 이후에 등장한 그 후에 라고 할 수 있는 뭐 past CGI 라든지 또 파이썬의 경우에는 WSGI 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CGI라고 하는 중요한 성취를 이어받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른 점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만든 파이썬 애플리케이션에서 이거 따라 하셔도 좋고 따라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다가 cgi-env.py 라는 파일을 만들게요 cgi.py 라는 파일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럼 충돌을 해서 제가 한참 고생했어요 자, index.py 라는 파일로 가서 여기 cgi 를 위해서 필요한 코드를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요 그리고 cgi 쪽에 보면 cgi.test 라는 것을 이용하면 웹 서버가 우리의 파이썬 애플리케이션에게 주는 정보를 출력할 수 있나봐요 근데 cgi는 import를 통해서 일단은 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cgi.env.py 라고 하면 에러가 뜨는데 그 이유는 a 더하기 x 이렇게 실행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다시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생긴 어마무시한 데이터가 쭉 나오는데요 이 데이터들이 뭐냐면 웹 서버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서 cgi.env.py 라고 하는 우리가 만든 파이썬 애플리케이션에게 전달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id 는 html 이라고 저렇게 query string을 주게 되면 자, 여기서 html이 어디로 들어와 있나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query string 이라고 하는 대문자 언더밖 query string 이라고 하는 값에 의해서 id 는 html 이라는 값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name은 egoing 이라고 하면 다시 query string으로 하면 보시는 것처럼 query string 이라는 이름으로 url에 담겨있는 query string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new 파일 하고 이번에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cgi.env.php 입니다 확장자가 php 에요 그럼 우리 php 수업 아닌 거 아시죠? 자, localhost 8080 cgi.env.php 자,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php라는 완전히 다른 언어의 문법에 따라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물음표 id 는 html and name 은 egoing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제가 query string 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query string 뒤에 이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거는 파이썬에서 query string의 정보와 php에서의 query string의 정보가 완전히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cgi의 핵심은 웹 서버가 사용자의 요청을 받았을 때 그 요청과 관련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이 어떠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query string과 같은 약속되어 있는 이름의 데이터를 환경 변수라는 형태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cgi라는 것은 언어와는 상관없이 웹 서버와 그 언어들 사이에 서로 그 약속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것이 지금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였고 들려드리고 싶었던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cgi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살짝 살펴봤는데요 원리 몰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제 현업의 여러 웹 개발자들 중에는 cgi가 워낙에 오래된 기술이기 때문에 cgi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중급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해본 적이 없는 걸 여러분들이 해본 거기 때문에 저라면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원리를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